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는가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보는 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2분 동안 하니까 67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해찬 5년 금방 간다 민주당 20년 집권론 또 꺼내들어 10월 17일 기사입니다 여러분은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676명이 여러분 투표를 했으니까 71%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세상이죠 가능한 이야기다 선거제도가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28%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꽤 많은 거죠 28% 정도가 이해찬 씨의 주장 이라는 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22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 1300명 정도가 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표본수가 조금 더 커졌으니까 더 신뢰도가 있는 거죠 74%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늘었죠 가능한 이야기 다 26%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분은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에 동의 하는 것일까 궁금해가지고 댓글을 맨 먼저 남기신 분 한 6, 7명 정도만 한번 봤습니다 김현화 님입니다 부정선거를 깨부시지 않으면 다음번에 더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1번 누른 사람들은 너무 순진합니다 이게 김현화 님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꽤 많으실 거로 봅니다 그 문제를 깨부시지 않으면 다음에 더 과감하게 할 겁니다 1번 누른 사람들은 너무 순진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뭐죠 낭만적으로 해도 되지만 현실은 쿨하게 봐야 되는 거죠 드래곤 님은 에이스박은 다음번 대선엔 더 과감하고 확실하게 무선 선거를 해서 2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연구 집권 할 겁니다 동의하신 분이 세 분이야 되는 겁니다 시온사 님은 무선 선거 조사 없이 이대로 든다면 이 노인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봉숙 님은 저 사람들은 조직적인 지라 무선 선거 이걸 또 믿는 거겠죠 손진아 님은 선거제도를 빨리 고쳐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다 이분들이 뭡니까 대단히 현실적으로 세상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는 그냥 뭡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뜻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면 1군의 정치 세력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정문원 후보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6%를 훔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찬종 후보의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6%를 대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4에서 16%를 빼앗아 가지고 4에서 16%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직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훔쳤습니다 정문원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6.2%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뭡니까 15.5%까지 여러분 대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노원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%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노원구민들이 완전히 다 정신줄이 놓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노원구민들은 당일 투표에서는 임재혁 국힘당 여러분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고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다 줍니까 나올 수 없잖아요 이게 은평구청장 선거입니다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% 더불어민주당의 김미경 후보 플러스 1에 플러스 7% 좌우대칭입니다 한쪽 표를 한쪽으로 이동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부여한 분들이 많이 사는 서초구청장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반포봉동에서는 국힘당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9.2%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9.2% 대준 겁니다 반포봉동의 동민들은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람 모아입니다 어떻게 뭐죠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국힘당 지도가 19.2%가 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서울만 이렇습니까 제 고향인 여러분 경남 통영시 바로 옆에 있는 거제시 대구조선과 여러분 현대중공업 같은 여러분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거제시 보시기 바랍니다 12%까지 표를 가져간 겁니다 동부면에 11.7%를 가져가고 더불어민주당의 11.6%를 더해줬는데 12% 격차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경상도의 거제시 시장선거입니다 대구시의 수성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손을 그래서 좌우대칭이 탁 돼 있지 않습니까 만촌 이동에서는 국힘당 김대근 후보로부터 마이너스 8.3%를 훔쳐가지고 딱 뭐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 더불어민주당의 강민구 후보한테 그대로 옮겨주니까 플러스 8.3%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도 만들고 보궐선거도 만들고 구청장 선거도 만들고 시장 선거도 만들고 구청의 군수 선거도 만들고 도지사 선거도 만들고 광역시장 선거도 만들고 이걸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는데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려고 한 의지가 신임 대통령부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 거죠 이게 정상인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이는 어떻게 이기나 그렇게 조작하는데 리진님 오세훈 씨는 당일 투표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44% 이런들 정도 조작을 했지만 당선된 겁니다 정신들을 그렇게 못 차리니 다음에 새끼들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무지라는 것은 평생 뜨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짐승 세상이죠 이게 어떤 인간 세상입니까 원하는 대로 다 선거결과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 데지 이게 뭐 인간들이 사는 데입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다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이것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 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룰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방송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채널 그냥 폐쇄를 해버리든지 아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설마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마키아벨리가 멋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당이만 외치고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은 죽을 고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그런 일이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 이야기입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당위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악한 인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선거사기와 전산조작의 실체가 밝혀지고 이 문제가 수정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앞날이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두철나게 친중화되고 친북화되고 작용화되어서 자기들끼리 뭡니까 이익을 향료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문정권 동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들 이 문제가 이런 일을 이런 걸 보고도 뭡니까 잘 모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 수밖에 이런 걸 보고도 뭐죠 문제가 공박사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정도가 되면은 그냥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